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 평준화 교육의 문제점과 미래 교육을 주제로 교육 현안 세미나를 실시했습니다.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이 좌장을 맡아 열린 세미나는 조전혁 전 국회의원과 공주대 이명희 교수, 한국대학생포럼 이명재 회장이 각각 우리 교육의 문제점과 현황, 개선 방안과 미래 교육 방향 등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. 이사장인 조일레 목사는 사회의 갈등이 심하고 고리 깊은 가운데 온 나라와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나라가 바로 서는 교육을 위해 문제점을 인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.